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파이시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업 시행권을 두고 로비 과정에서 MB 측근들이 연루됐던 사건인데요. 당시 시행사 대표 이정배 씨로부터 이팔성 의륜행 금융지주 회장과 최시중 박영준 전 차관 등 MB 최측근들에게 뇌물이 제공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연루됐을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건은 최시중 박영준 선에서 마무리됐었죠. 그런데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감 중인 이정배 씨가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로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제시한 겁니다. 이 파이시티 사건대 그 등장인분들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건이 추후에 있습니다. 우리 은행이 이정배 씨와 그 동업자에게 5천억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최소 3천억 이상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중국 화푸빌딩 투자권입니다. 3천억 이상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수요일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죠. 하지만 거대한 규모의 권력형 비리는 아직 단 한 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 사건들 다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권력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역사에 기록해 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토라인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김원준 회각이었습니다. 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파일시티 사건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KBS의 단독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사자가 입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이정배 씨라고. 이 파일시티 사건은 오나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임기 말에 이게 결정된 거예요? 네. 2006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2년 전인 거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 종료 50일 전쯤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그러니까 여기 연루됐던 사람들은 이름이 거룩됐던 사람들은 이걸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유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장 권한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 로비가 이뤄졌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다. 네. 그렇죠. 임기 시절인데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 이명박 대통령 때 불거져서 당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까지는 갔는데 왜냐하면 진술이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그 정도에서 덮였어요.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장민 씨 진술이 지금 6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이장민 씨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이제 10년 형인가요? 받았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당시에 돈 줄 때 그리고 등장했던 이름 중에 28성 우리은행 금융지주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현재는 22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줬다고 해서 네. 그렇죠. 문건이 나와서요. 그 관련된 비망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저희 뉴스용장이 다시 한 번 등장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중국의 건물 투자권인데 그게 규모가 5천억대고 최소 3천억이 사라졌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대 혐의로 포토라인에 샀는데 이거 한 건만 해도 3천억대입니다. 진짜 큰 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죠. 손도. 그리고 자원의 교, 사대강, 방산비 이런 건 아예 등장 안 했잖아요. 이거 조단이고 다 세금이거든요. 꼭, 꼭 이 모든 세안을 수사를 해야 한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세금 그렇게 빼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기록해 줘야죠. 네. 우선 내일 시작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원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담 성사와 관련한 전제조건 논란을 차단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대화를 위한 추가 조건은 없다라고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미사일 실형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군사 훈련은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비핵화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또 그 외에도 특별 메시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고. 뭔가 특별 메시지 같겠죠. 저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가 또 아닐까 아예.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단순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이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무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북미 평화 협정을 맺으면 아니 이제 위협이 사라졌는데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고민이 될 텐데 북한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마라. 계속 주둔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났어요. 그러면 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스거든요. 군산복합체들도 나이스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사관을 짓겠다. 또 억류대원이 미국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제안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미군 풀어주는 문제는 다들 거론하는데 너무 작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뭐 상징적인 퍼포먼스는 될 지언 중. 만면에 미소를 짓게 할 만큼의 뉴스는 아니라고 좀 제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패키지로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장사 계속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무기. 이 제안이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들에서 이제 미국의 극우 언론이라고 불리는 폭스에서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있느냐. 그런데 이 이상의 전제 조건은 없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밝힌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강요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장관도 MBC 방송에 나와서요.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또 라스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그 외에 추가적 조건은 규정된 것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희한한 대자뷰 같은 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를 진척시키다가 보수 언론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갑자기 트럼프 백악관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연설할 때 김정은 나올 때 막 야유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네요. 지금. 트럼프 본인의 이익과 북미정상회담의 성사가 일치한다고 보는 게 확실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한 북미정상회담의 성사가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교체하지 않을 거란 말이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레짐체인지.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CIA 폼페이 국장도 그런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그러지 않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민주의든 북한이 원하는 건 김정은 체제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체제만 유증되면 지금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거고. 이왕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받던 공격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하던 방어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북한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입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현재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외국 사절을 만나지 않던 관례를 깨고요. 정 실장을 접견한 겁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에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또 오늘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중심의 다자외교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자외교 판에 우리가 낀 적은 있어도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빨리 당신들도 끼라고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이죠. 이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양해할 때는 외국 사절을 안 받아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났다는 건 생각해보시면 작년 전 세계에서 소위 유명자한 언론들의 외신 탑은 북한 문제였어요. 항상 북핵 문제.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의 설전은 전 세계적인. 그렇죠. 말폭탄을 주고받았었는데요. 화제였고 거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 같은 글로벌 이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게다가 그 말폭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허한다는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고 생중계됐잖아요. 네.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됐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뉴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물론 전쟁 안 난다라는 취지였지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3국에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글로벌 이슈처럼 다뤄졌어요. 지구 온난화처럼 진짜로. 그거보다 더 자주 다뤄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 이슈가 해결되는 관점이라 이 이슈를 들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내밀면 다들 나오게 돼 있어요. 맞이하게. 시진핑 주석도 튀어나오는 거죠. 한국이 이런 외교적 지위에 오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그렇다는 거고. 일본도 갔죠? 네. 서운 국가원정이 갔는데요. 어제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면담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경주해온 한국의 노력에 경의를 포한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현 상황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주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 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진짜. 일본이 우리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오로지 제재 압박 얘기만 1년 내내 하고 있었거든요. 1년 내내 하다가 우리 보수와 정확히 일치하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를 만나러 가기도 했고. 정확히 일치해 왔는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일본 보수는 엄청난 속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꾸자 왜 일본은 전혀 모르고 있었냐. 재편 패싱 아니냐는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그동안은 북한 긴장관계를 통해서 디렉터 삼아서 아베 수상이 지지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외교도 못한다. 버림받고 혼자 놀고 있다. 이게 지지를 떨어뜨려서.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고 곡자 공제하고 있다 하고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항상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자기들 전략을 세워왔거든요. 우리보다 한미동맹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일치.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은 항상 그 선을 유지해왔어요. 에티슨 라인 얘기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당장 4월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기 전에 일본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일정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일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뜻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려고 하는 혹은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공포가 일본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날 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판단해서 일본 국내 언론들을 보면 빨리 적이 올라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또 아베 총리는 내국 정치에서 굉장히 몰려있는 상당이거든요. 그렇죠. 국내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했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사악 스캔들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이 자살까지 한 정도입니다. 참 어쩌다가 한순간에 이런 취직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천재 1위의 기회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하간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어제 블랙하우스 녹화는 아니라 혀가 더 꼬이네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로서는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고 가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지지와 성업만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삐끗하면 모두가 다 틀어지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죠. 다음 순위요? 네. 어제 뉴스공장 이후에 포털 검색어가 경찰 댓글이라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도 댓글 작업에 동원됐다라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연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동원하고자 한 보수단체 회원은 모두 7만 7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시발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 의혹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구체적인 이런 문건이 없었기 때문에 시발단만 하더라도 사무실을 저희가 차단했었거든요. 급습을 또 했었죠. 급습을 한 것은 KBS. 네. 성관이랑 KBS가 같이 했죠. 사무실을 차단한 건 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보를 그쪽에다 한 것이지. 여기는 문건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방식 주모가 왜냐하면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비판을 하도 아예 보다. 지금 뭐를 특정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드디어 문건이 나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 88명, 부안요원 1,860명, 보수단체 회원 7만 명. 네.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때 이런 얘기 했으면 또 돈 엄청 먹었겠죠 제가. 그런데 이게 미성적 합리적 추론을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나서서 지금 경찰 조직이 한 2천 명 가까이 그리고 보수단체 회원 7만 명 가까이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하겠다는 상상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문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네. 계획도 3단계로 나눠서요. 사전 대응이 필요한 단계, 여론 확산이 필요한 단계 또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때를 나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엄청난 얘깁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철희 의원하고 또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내용을 보면 뭐 MBC도 보도했는데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복사해서 퍼날라라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입고 보면. 네. 또 차명 아이디 또 만들라고 하고요. 면대면 구두 지시로 반드시 해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경찰이 부수선 채용은 7만 명을 동원할 계획을 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포털에 제가 최근에 매크로가 돌고 있는 것 같다. 댓글보다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류 미디언을 다뤄지는 않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오랜 경험과 봐온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누가 하는 건지는 모를 뿐.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한두 개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인시티 이너와빌이 아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에 대해서 사건에 연루됐던 이정배 씨가 과거에는 유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말을 뒤집고 함께 식사를 했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MBC에서 보도했고요. 네.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건 KBS의 보도고요. 그리고 정동기 변호사.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정동기 변호사가 수임 안 된다고 변협이 결정했죠. 네. 대한변협이 그렇게 유권해서 그래서요. 어제 수임계에서는요. 정 변호사가 이름을 빼고 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정동기 변호사는 2007년 대선 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차장이었어요. 네. BBK와 도곡동 땅 의혹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해 준 당사자죠. 하지만 당시 검찰에 있을 때 수사 정보들을 직접 다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 변호인으로 나설 수가 있어요. 검찰 일대 취득한 정보들인데. 네. 변호사법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변호사는 공무원일 때 본인이 직무상 취급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수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라. 네.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단의 결정은 어제 당 지도부와 의원대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거친 다음에요. 오늘 17일에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조합인지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조합인지는 박지원 전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분의 그림을. 물론 두 분 다 파이터이긴 한데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죠. 그런 그림이 그런 실험이 시작된다.